퍼스널 디자인 퍼스널 디자인 주제로 고객은 헤어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서 헤어 디자이너를 바꾼다는 주제로 세미어를 진행할 겁니다 현장에서 필드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로서 디자이너들이 겪어왔던 갈증들을 해소시켜주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줘서 고객의 만족도도 높이고 매출도 높이는 세미나로 자신을 갖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을 제시하지 못하면 고객은 떠날 수도 있고요 새로운 디자인을 위해서 옮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시고 경험하셔서 좋은 디자인을 발휘하시고 고객만의 퍼스널 디자인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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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